안녕하세요. 설정입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중산간 지역에 있는 숨은 맛집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을 바라보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짠! 제가 도착한 곳은 바로 경제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캠핑을 하는 분위기를 느껴보고서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이 정말 독특하죠. 어, 무거워! 아, 무거워! 서 뚜껑입니다. 감귤 박스를 리사이클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고기를 공부려고 하는데요. 먼저 들지름을 뿌렸어요. 자, 고기가 올라갑니다. 고기가 올라갑니다. 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기. 고기가 요만해, 요만해. 우와, 소리가 지글 지글 지글. 하늘 짜글 짜글 캠프파이어 하는 것 같아요. 음, 맛있겠다. 제가 사실 오늘 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거의 한 귀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 비주얼을 딱 보자마자 준 생각이 아, 잘했다. 그러기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와. 자, 고기를 초벌하셔서 예쁘게 잘라오셨어요. 고기를 초벌하셔서 예쁘게 잘라오셨어요. 노래를 불러야 하죠, 아니야. 이쪽에 껍질을 먹고 그때 씨를 먹어야지. 하하하. 본배 삼겹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배 삼겹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요. 우와, 노동통통통통. 음, 부드러워. 음, 부드러워. 음, 부드러워. 깻잎을 낸 다음에 얘를 얹어. 우와, 잘 먹겠습니다. 음, 부드러워. 맛있어. 허서, 말을 못 하겠어. 음. 어떡해. 저 오늘 한 5kg 쪄갈 것 같아요. 지금 해가 구름 사이로 숨었어요. 해질녘이 되면서 분위기가 한껏 더 무르익고 있거든요. 전구가 들어오니까, 와, 이 캠핑장. 인 듯한 분위기가 한껏 더 고조돼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맛집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캠핑장에 가지 않아도 캠핑장에 온 듯한 기분을 느끼면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고,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